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인사에서 임원정 감찰 담당관을 대구로 발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임원정을 날리고 공안통을 앉혔는데 감찰 1과장에는 한동수 저격수를 앉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수는 대검의 감찰부장입니다. 감찰부장은 대검의 핵심 총장의 참모인데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까시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또 감시하는 데 징계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과거에 저국이 잠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앉혔던 인물입니다. 검사 출신도 아니고 판사인데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원정을 날리고 그 자리에 공안통을 앉혔는데 감찰 1과장, 감찰 3과장과 법무부에서 감찰신무를 총괄하는 감찰 담당관을 교체했는데 이게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을 감시하는 자리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이 감찰 공정성 논란이 중심에 있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턱 밑에서 감찰에 칼을 겨누었던 한동수 감찰부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에 연임시켜서 임기가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훨씬 더 넘게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감찰부장은 임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그리고 연임을 해서 2년 동안 앉아 있는 건데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한동훈 체제에서 지금 검찰의 감시 또는 비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7일 첫 검찰 인사에서 한동수 부장 휘하의 선임 부장검사 자리인 대검 1감찰 과정의 정희도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발탁했습니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그리고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거쳐서 특수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정희도 부장검사는 2019년 8월 대검 감찰 이과장에 보임이 됐습니다. 그 이듬해 2월달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 직후에 이뤄진 첫 인사에서 6개월 만에 청주지검 형사 1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달엔 한직으로 여겨지는 서울 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중경단에 배치가 됐던 것입니다. 정희도 부장검사는 좌청성 인사를 겪는 동안 감찰 이과장 시절 짧게 보좌했던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2020년 11월달에 대검이 한동훈 당시에 검사장 독지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현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했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을 때 한동수 감찰부장이 부적절하다면서 자신이 이를 제기했던 사실을 페이스북에 적었을 때가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정희도 분양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 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검의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 또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서 검사로서의 당연한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그런 공개 행위는 감찰사안이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찰사안. 그러니까 감찰부장이 그렇게 업무 공개하는 것은 바로 감찰 대상자다. 하고 직격탄을 쏘았던 것입니다. 감찰부장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해서 업무 관련 내용을 SNS에 대해 공개하는 행위에 명확한 허부 기준을 허락하고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허부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해 9월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에 나섰을 때도 정희도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한동수 감찰부장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한동수 부장은 여러 곳에서 신정권 검사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공정하고 진실하게 바뀔 수 있을까? 만약에 한부장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한동수 부장과 여권 정치인 등과의 교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또 레드팀을 설치해서 공정과 중립, 진실부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동수 감찰부장을 저격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 발언 밑에 감찰 1과장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원정을 날리는 대신에 감찰 1과장의 정희도 검사를 내세워서 한동수를 지금 감시, 견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동수 부장이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정인으로 출석하고 싶다 하는 뜻을 페이스북에 밝혔을 때입니다. 그때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으면 SNS 말고 내부 게시판을 활용해달라 검찰 내부인들이 감찰부장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말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감찰부장이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 안에 있는 업무를 외부에 알려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진영의 지지자들을 호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희도 부장은 내부에 있는 망을 이용해서 내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해야지 본인이 SNS를 통해서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 부장이 당시에 저에 대한 기사에서 의뢰 붙이는 친녀 또 친정부 성향이라는 한정문건은 일종의 낙인짓기이다. 문화적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동수 부장이.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도 부장검사가 이번 기회에 먼저 머범을 보이셔서 스스로 정치인들과의 교류 등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검증 방안을 만들어서 검증을 요청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또 막받아 쳤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정희도 부장검사가 이 자리에 가서 지금 한동수 한동수 감찰부장의 친녀 성향 지금은 친냐죠. 친냐 성향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또 감시하고 그래서 한동수를 말하자면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러 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감찰권을 확대해 왔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조국이 장관에서 사퇴 직전에 당시 부장판사 출신의 한동수 변호사를 문재인에게 제청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강화한 게 그 일환이었습니다. 이후에 추미애 시제를 거치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겨냥한 이른바 표적 감찰 또는 한명숙 전 총리 등에 자기 편 구하기로 악용됐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대검 감찰부는 고발 사주나 또는 판사 사찰 문건 이런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공영 휴대전화를 법원의 영장 또는 사용자 동의와 참여권 보장 없이 포렌식을 했어서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업무를 주로 한 게 대검의 감찰 부다. 고발 사주, 판사 사찰 문건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공영 휴대전화 자체를 이렇게 포렌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검 안에 감찰부장을 한 사람을 앉혀놓은 자리가 이게 지금 반대파가 지금 감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리인데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았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사람을 앉히고 하는 걸 충분히 고민해서 그래서 임원정을 날리고 공안통을 앉혀놓고 감찰 1과장에는 한동훈 저격수를 앉혔다는 겁니다. 이게 인사의 절묘한 방식들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앉아있고 그 주변에 한동수를 비롯해서 친녀 성냥의 추미애 추미애가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 부장검사들 말하자면 대검의 부장검사들 대부분이 친문 또는 친추미애 인사들이어서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섬처럼 고립됐다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동수가 고립된 거 아닌가 한동수가 그러니까 권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엄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엄지가 되는 과정을 겪다 보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할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안 된다 하는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